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관세사 도민석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 보세사 시험 대비해서 수출입 통관과 그리고 2과목 보세구역관리 그리고 제5과목 우리 그 제5과목이 수출입 안정관리죠. 이렇게 3과목 진행을 맡게 된 관세사 도민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3과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보세사 시험 제1과목이다 보니까 우리 보세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설명과 그리고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아주 간략하고 짧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세사 시험은 지금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각 그런 자격 요건들이 규정이 있던 것이 폐지가 되면서 지금은 미성년자 등 결격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저희가 고사장에 가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연배에 그런 분들도 많이 뵀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형 과목을 보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5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출입 통관 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과 마지막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이렇게 5과목이 시험되고요. 매년 7월경에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3, 4개월 전이죠. 지금쯤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쯤에 시험 장소와 일시가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합격기준은 4과목당 40점이 과락이고요. 과락이고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을 하셔야 보세사 시험 자격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한국관세물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 간략하게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 자 우리 5과목 중에 우리 교재에서 우리 보세사 시험 가이드 부분을 보시면은요. 우리 주의 표시죠. 주의 표시로 해서 법령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우리 법제처에서 각 법령에 대해서 개정 그리고 공고일을 발표를 할 때가 물론 우리 1년 중에 뜨문뜨문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법령은 매년 1월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월에 실시하게 될 보세사 시험도 2018년도 1월에 공고된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우리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지금 저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교재는 18년도 지금 개정 2판 1세가 18년 2월 28일 날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책에 우리 개정이 된 부분들은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보세사 시험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제 1과목인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관세법에 있어서 통관과 그리고 여러가지 부과, 징수, 황급에 대해서 규정된 그런 과목입니다. 제가 진행할 수출입 통관 절차인데요. 챕터별로 간략하게 보시면 관세법 일반과 그리고 납세 의무, 그리고 감면 황급 분할 납부, 권리고제 통관과 그렇게 출제 예상 문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1교시 때 조금 간략하게 진행을 하겠지만요. 교재에서 관세의 종류와 관세법 일반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관세법의 목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서 관세 수입을 확보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관세법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세법의 성격을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적정한 수단을 확보를 해서 제1차적인 목적은 관세 수입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관세 수입을 확보함이 바로 어디로 이어지느냐. 국민경제 발전에 궁극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경제 발전 그리고 관세 수입에 있는데 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그리고 환급 그리고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학습을 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위에 표를 보시면 관세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게 될 관세라는 게 과연 어떤 여러 가지 세금 중에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종류가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과기회와 부과목적 등등 여섯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세분했는데요. 부과기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품의 이동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상품이 나가는 그러니까 반출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수입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반입의 개념 즉 상품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관세를 우리가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보실 게 3번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입니다.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보면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이렇게 우리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우리 세유금이 종가세입니다. 종가세는 뭐냐면 물품의 가격에 기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종가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세법을 공부를 하실 텐데요. 물론 관세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미 여타 다른 국제무역사나 관세법, 관세사 1차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서 그리고 또는 대학 강의나 그런 시험에서 관세법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의 강의 목적은 그겁니다. 보세사 시험 합격이죠. 보세사 시험에서 관세법은 아주 깊은 수준의 그런 이해와 암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과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 즉 이 교재만 잘 따라오신다면 보세사 시험에서 제 1과목 수출입 통관 절차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세사 제 1과목의 OT는 마치고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제 1교시 때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